진짜야? 진짜야? 오늘은 진짜 큰 차이로 야싱을 이겼어요. 어쩔 수 없이 밥은 맛있게 야싱 먹겠고 저도 야싱 앞에서 이렇게 눈물 나오면서 야싱 먹고 야싱을 불편하게 만들게요. 여러분, 저 케밥 먹을 줄 알았는데 뭐 먹으러 온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는 배불러 먹을 수 있는 일어나자마자 자기철에 언젠가 먹을 수 있는 너무 좋아하는 군필 먹으러 왔어요. 제가 지금 찍었는데 제가 먹으면 안 된다고요. 빵을 계속 뜯게 하고 계속 리필 되니까 드시고 무제한 빵! 네! 어떻게 이런 스타일의 곰비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원래 터키 감자들 되게 커서 감자 안에 이렇게 버터, 치즈 넣고 일단 믹스하고 근데 감자들도 구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좀 불 냄새 나오게 네, 스모크 테이스트 네, 스모크 테이스트 그거 믹스하고 위에 샐러드 다양하게 있어요. 만약에 20개 샐러드 종류 있으면 거기서 그냥 골라요. 근데 여기서 믹스, 메뉴들 믹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자도 조금 크지 않아서 한국 감자들 They just did like mash potato and 위에 좀 샐러드 자 자 oh my god 땡 땡 할머니 할머니 이렇게 춘천하고 있어요 어때? 맛있어? 눈을 감자면 이건 공필 하하하하하 물고기 아, 물고기 아하, 물고기 오마이갓 아니, 아직까지 우리 챌린지 바니쉬먼트 이만큼 심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Arno 이제 È 요리 예 어 괜찮아 괜찮네 괜찮아 까 양념 를 이름내줘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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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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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 좀 먹어 응? 먹어 먹어 siblings 아 이게 획불낭에 맛있어? 맛있어? 한입 하나만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이렇게 마카드라 하다가 새우파 하나 넣고 불고기도 조금 스테이크 스테이크 넣고 스테이크는 많이 넣고 좀 마시롱 스파이스 치킨 좋지? 스파이스 치킨 오 좋다 좋다 감자가 감자 좀 넣어 많이 좀 넣어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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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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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시장 맛있다 Любви 하하하하 끝! 끝났어 이제 그만 먹어 때리고 싶어 진짜 지금 모양이 다르지만 맛 비슷해요 아마 조금 버터 더 있으면 똑같은 맛 있을 거예요 멋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안 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아픈데 진짜 먹을 때 너무너무 슬프게 먹었어요 진짜 여러분 다음 영상에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봐 이거 저희는 마시지 사스에 이거 마시지 사스에 이거 마시지 사스에 이거 마시지 사스에 감사합니다.